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에 바쁘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생각할 결일이 없는데 한국이 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약물 쓰나미가 많이 덮쳤네요. 이 지경까지 왔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 건설적 중독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파괴적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논연이 돼가지고 노름에 빠져있으면 재산을 날리시는 분도 봤고 카지노 때문에 이런 재산을 날리시는 분들도 봤고 그게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은 진짜 주의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에 가장 어떤 데 되는 그런 부분이 중독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집안에 뭐 예를 들면 약간이라도 술과 같은 것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주 전문가 되시네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한 분야를 천차하는 의사님이 이게 병원을 돌면서 그런 약물을 구하는 위내시경 다이어트 약을 중복 주문하는 이런 기사가 났네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획기사인데 이분의 성함이 양성관님이라는 분이고 책도 내셨네요. 이런 뭐하는 마음 뭐하는 사회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님이신데 특히 약물 중독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가인데 국내 약물 사범이 매년 증가해서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좀 삶이 팍팍해지게 되면은 이런 환자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만 7,671명인데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서는 이게 정상이 되려면은 만 명 이하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상당히 한국이 지금 위험 수준이랍니다. 이게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니까 음성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네요. 이게 참 큰일이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이 기능을 검찰 기능을 많이 약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인구가 아주 크게 증가하네요. 20세 미만 인구가 2020년보다 여러분들은 2020년 하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또 여성들이 증가하고 전체 이런 증가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만 명을 돌파해가 그다음에 이렇게 늘었는데 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약간 경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나라가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만 명 이하고 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참 제가 중독이 갖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인구가 5천 명 한국 경우는 만 명 이하가 돼야 그 문제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은 한국은 1999년에 만 명을 넘어서 1999년도에 만 명을 넘었으면은 지금 24년이 지났으니까 2015년부터는 단 한 번도 만 명 이하로 내려가지 못했고 2023년에는 2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밝혀지지 않는 사람까지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내에 그걸 암수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군에 포함되어 있는 중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28.57배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78명 정도로 주기가 되네요. 전체 인구의 1.6%로 제주도 전체 인구 68만 명보다 더 많은 78만 명 정도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참 선거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려 했는데 또 이런 분들은 양성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분야만 들고 파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78만 명 우리나라 전체의 약 78만 명 정도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 같다. 이렇게 추계한 겁니다. 암수율이 2008.57이니까 또 그런 약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입이 되게 되면은 뇌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그리고 더 큰 우려를 낳는 것은 40대가 과거에는 주류였는데 2019년 2020년대에는 30대 2021년부터 20대가 31% 가장 암울한 사실은 10대 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10대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가하는 거죠. 이게 참 사회적인 각성을 촉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안보 차원에 따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매트에 걸쳐가지고 실상을 다 전달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걸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제 자신은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팔기 위해서 고객인 소비자를 그냥 중독 상태에 놓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청량 음료도 마찬가지고 약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에 차는 건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단속된 사람은 2만 명이 좀 넘지만 78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적성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뭐죠 한국을 타겟을 쏟아붙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한산들이 심할 거니까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산이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